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기 만료와 이사 해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85.40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고요. 원고는 해임된 이사입니다. 피고는 상고인이고요. 회사하고 회사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개각된 건의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인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임기가 말려진 상태였어요. 이게 말려됐는데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는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라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말려된 원고에 대해서 해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되는데 이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말려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이겁니다. 임기가 말려된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간단한 질문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임기가 말려됐지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월급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해임은 못하나? 할 수도 있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임기 만료 시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는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의 선임 시 별도 절차 없이 이사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즉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임기 만료 시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주 중에 만약에 주주가 20%씩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주주가 5명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 이사가 20%까지 주주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헤매해버리면 이 사람의 이사를 반영하는 이사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임기 만료 되어서도 계속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료된 이사가 계속 일하라고 있는 것이 상법의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해임 내상 이사에는 임기 만료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그러지 말고 새로 이사 선임하라 이겁니다. 새로 이사 선임해서 그 사람을 안치면 되지 그런 사람을 그냥 해임만 해버리면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는 것은 안된다라는 게 상법의 취지다. 그거는 부족하게 되면 주주의 지복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이사에 대한 해임 대상 이사는 안된다. 해임 계획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아마도 주주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견이 있어가지고 잘 선임이 안됐는데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주총의 특별 결의로도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어떤 사정에서 못했는데 이사의 직무를 끝까지 중단시키거나 못하게 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해서 약간 학교에서 연구를 해볼 주제일 것 같긴 한데 매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의 판례가 있었다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